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윤리 김종혁입니다. 평가원 어렵죠. 평가원 이제 지금 첫 번째 모의고사도 끝나고 평가원 잘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지금 생용 공부를 열심히 한 걸까? 근데 생용 공부를 하다가 얘는 진짜 누구? 여러분 특강으로 제가 데리고 온 인물은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하는 칸트 사랑하기는 진짜 어쩔 때는 이렇게 데려다가 어휴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게 바로 칸트죠. 어려워요. 칸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현실적인 건 금방 다가옵니다. 특히 공리주의 같은 건 최대 다소 최대 행복 얼마나 간결해요. 최대 다소 최대 행복 추가하고 살자 그 최대 다소 행복 추가하려면 양 많은 쾌락? 아니야 양 플러스 질도 고려해야 되지 그래 좋은 게 좋은 거. 원래 공리주의가 좀 그래요. 공리주의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행복하게 살자. 이해가 막 팍팍 되잖아. 현실적으로 우리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현실적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범죄자 예방, 교화, 본보기로서 형벌 부과. 형벌 부과하면 무서우니까 사람들이 과도한 형벌은 아니겠지만 형벌 부과한다? 왜? 그래야 사람들이 공포감을 형성하게 되고 어 무서워. 형벌 받으면 무서워. 그러니까 범죄에 저지르면 안 돼. 이건데 갑자기 얘는 무슨 보복법, 오직 보복법만이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언 명령. 문제는 거기부터 이제 정언 명령부터 시작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공리주의처럼 현실적인 것들은 좀 보다 쉽게 다가오는데 칸트 같은 사상가들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보다 현실을 뛰어넘는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윤리적인 근거를 찾을 때 현실에서 우리 행복하게 살아야 돼.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해. 현실적으로. 그게 윤리적인 삶이야. 라고 하는 공리주의에 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도덕적인 삶일까? 이걸 현실의 영역이 아니라 보다 현실을 뛰어넘는 세상에서 생각해보고 그걸 이 현실에 풀어보자. 어렵죠. 그래서 이런 칸트의 사상을 계승했던 사상가들이 어려워요. 롤스. 더 급한 왕이지. 난리지 난리지. 그 분배적 정의에 들어가면 그나마 노직은 좀 괜찮아. 그러지 않아? 노직. 노직. 그리고 현실의 역사를 봤더니 강자가 약자의 소유물을 빼앗아 오더라. 그러니까 정당하게 취득하고 정당하게 주면 각자 소유 권리 보장. 오케이. 간결해. 국가 함부로 간섭하지 마. 최소 국가. 끝. 롤스 오면 정의의 원칙. 롤스만 쓰는 줄 알았더니 얘도 쓰네. 얘의 정의의 원칙은 평등한 자유. 기획윈등. 차등. 무슨 우연성 배제. 부족해가지고 이쪽에서 무슨 사회협동체라더니 여기서는 또 상호협동체라고 그러고 정의의 원칙. 아 머리 너무 아파. 왜? 현실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지의 베일. 다 이런 칸트의 전통 따라서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 평가한테 여러분들 칸트 넌 오늘로 끝! 시켜드리겠습니다. 가볼게요. 여러분. 칸트 이론부터. 첫 번째. 칸트예요. 칸트 이론부터 보시면 일단 칸트 이론을 정리할 때는 네 가지가 중요하다니까. 첫 번째 칸트는 인간은 자율성을 실현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자율성은 뭐냐면 인간만이 행할 수 있는 건데 인간만이 오로지 무엇을 배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면 자율성에 따라 경향성을 배제할 수 있어요. 자 경향성을 배제한다. 오늘 먹은 거라고는 정말 거짓말 되고 이만한 빵 한 조각. 카메라 감독님하고 나눠보려고 사왔던 파리 땡땡에서 사왔던 이만한 빵 한 조각과 아메리카노 지금 이 정도 맛인 것 같아요. 배고파요 되게. 배고파서 밥 먹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으로서의 경향성이야. 그래서 내가 경향성을 추구하고자 강의를 하면서 내가 무언가를 먹는다. 먹어 막 촬영 중에. 먹으면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먹어. 그건 경향성에 지배당한 거예요. 왜?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니까 나는 오늘 스스로 이성의 목적으로 뭘 세워놨냐면 강의 촬영해야 돼. 아이들을 위해 랜선 특강으로 칸트를 끝내주겠어. 칸트를 부셔. 칸트 부시면 안 되는데. 칸트를 끝내주겠어. 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애장하는 지금 처음 입은 아름다운 옷도 입고 친구들 만나가지고 칸트를 끝내줘야지. 그래서 칸트를 가다가 이해시켜야 돼. 이게 내가 오늘 할 이성적인 삶이야. 그 자율성을 실현하기 위해 경향성을 배제하고 나는 친구들한테 오늘 칸트를 이해시킨다. 라고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게 경향성 배제한 삶이에요. 지금 밥 먹고 싶어서 밥 먹고 피곤하죠. 오늘 아침부터 일어나서 자는 것은 경향성, 본능에 이끌린 삶이야. 그게 아니고 인간만이 자율성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성을 실현해서 경향성을 배제할 때 인간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칸트한테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은 바로 무엇이냐면 경향성을 배제하고 자유를 실현하는 삶입니다. 자율.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경향성을 배제하고 인간의 자유를 실현하는 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이야. 난 오늘 강의하기로 했어. 이게 내 인생에서 오늘 중요한 하나의 의무야. 이 의무를 실현하기 위해 나는 경향성을 배제하고 강의를 해. 그게 인간의 자율이니까. 근데 인간은 이 경향성을 배제를 언제도 할 수 있냐면 자, 여러분 이 옷을 보세요. 형형색색의 이 아름다운 예술작품 같지 않나요? 눈감 혹자한 이 옷을 보고 지금 캐스트에 얼마 전에도 이렇게 플로랄 옷 요즘 플로랄의 대세에 여러분들 입고 촬영했더니 무슨 엄마 옷이냐 와이프 옷이냐 어디 시장에서 구매했냐 막 난리를 치시던데 자, 이 아름다운 옷 예술작품 같죠. 이러한 예술작품을 감상할 때 인간은 무슨성을 배제해? 여러분 이 옷 형형색색 보고 있으면 밥 먹고 싶어요, 지금? 잠아? 잠아? 어? 아니잖아 예술작품 감상할 때도 경향성을 배제해요. 그래서 이 경향성을 배제하고 자율성을 실현하는 것이 도덕적인 삶이면서 이퀄 예술을 감상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칸트가 뭐라 얘기하냐면 예술작품 감상하는 아름다움 추구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선을 추구하는 것이나 미는 선의 상징인 이유가 뒤에 가서 여러분들 이것도 또 어려워지요. 무슨 미는 선의 상징이야? 라고 하는 미는 선의 상징이 되는 이유는 예술작품 감상한 태도나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사는 것이나 둘 다 무슨성을 배제했다는 측면에서 경향성을 배제했다는 측면에서 그 경향성을 배제했다는 것은 인간의 무엇을 실현하는 것이다?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도덕적인 삶이나 예술이나 통하는 면이 있더라. 그래서 뒤에 가서 예술과 윤리 출제가 들어가는 거죠. 미는 선의 상징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또 어? 그러면 칸트 도덕주의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야. 도덕주의는 뭐냐면 모든 예술작품이 도덕적이어야만 해요. 자 여러분 이 옷이 도덕적입니까? 여러분들 이 옷을 보면 여러분들 막 도덕성이 뿜뿜 막 올라가요 지금? 김재수 선생님의 저 예술작품 같은 옷을 보고 있으니까 도덕적인 판단이 막 올라간다. 물론 이제 저를 보면 도덕적으로 살 수도 있겠죠. 윤리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데 이 예술작품 자기 옷을 계속 예술작품이라고 아니 이해를 돕고자 내가 지금 나르시즘도 아니고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잘생긴 그것 때문에 하도 뭐라 해가지고 퀘스트까지 찍었잖아 유튜브에.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이러한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색을 보는 것은 인간의 경향성을 배제시켰다는 측면에서 자율적인 것.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도 경향성 배제하는 자율적인 삶. 이런 측면에서 예술작품 감상의 태도나 도덕적인 행동이나 유사하다. 경향성을 배제시켰기 때문에 욕구에 지배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다 할지라도 모든 예술작품은 도덕적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칸트는. 이런 예술작품 감상 태도가 도덕적인 행동과 유사하기 때문에 경향성을 배제시켰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도덕주의는 모든 예술작품이 인간의 도덕성에 기여해야 한다라는 건데 이건 아니라고. 출제하기가 정말 좋아요. 일단은 여기를 이해하셔야 돼요. 도덕적인 행동이나 예술작품 감상의 태도나 경향성은 배제시켰구나. 욕구와 경향성. 그렇다면 욕구와 경향성을 배제하고 두 번째 무엇에 따라 살아야 되는가. 그게 인간의 실천이성입니다. 실천이성. 여기도 봐봐. 칸트는 현실에 근거하는 게 아니야. 무언가. 이야기할 때. 그래서 실천이성 자체의 뜻은 뭐냐면 인간이 경험하기 이전에 선험적 경험하지 않아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선험적 판단 능력. 그런데 인간은 선험적으로 무엇을 판단할 수 있냐. 도덕을 판단할 수 있다니까. 경험하지 않아도. 머릿속에서. 무엇. 정직. 정직이라는 거 딱 즉각적으로 판단하잖아. 선. 살인. 살인해보지 않대로 살인은 악. 이렇게. 그 선험적 도덕 판단 능력이 인간의 실천이성이라고. 이성적인 삶이 중요한 거죠. 그 실천이성에 따라 선험적 판단 능력을 중시하면서 경향성 배제하고 정직 선. 그러면 실천이성 명령에 따라 정직 추가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두 번째. 살인은 악이구나. 살인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칸트를 예전에 문제 쉽게 풀 때는 그래. 도덕적으로 좋은 거 고르면 되네. 그래서 혹자들이 말할 때 생유는 엄마 아빠가 시킨 대로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왔던 가르침에 따라 고르면 돼. 그건 이제 2014년도 이야기. 세월이 흘렀죠. 세월이 흐르고 칸트도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 칸트 널 끝시키려고 지금 오는 거 아니에요. 선험적인 판단 능력에 따른 실천이성에 따른 판단이 도덕적인 명령이 되기 위해서는 그게 세 번째 선험적 판단 능력에 따른 것을 무슨 명령에 비춰봐야 되냐면 정원 명령에 비춰봐야 돼요. 정원 명령에 비춰봐야 되는데 정원 명령은 첫 번째 보편화 가능성이고 두 번째가 인격 존중이에요. 보편화 가능성은 뭐냐면 네가 실천이성에 따라 판단한 것이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해도 되는지 생각해봐라. 그럼 정직한 행동 당연히 누구나 다 해야 되잖아. 보편적이 되잖아. 정직한 행동 거짓은 보편이 안 되고 두 번째 다른 사람들한테 거짓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 무시하는 거죠. 내가 그 사람한테 정직하게 행동하는 게 그 사람의 인격 존중하는 거잖아. 그게 바로 보편화와 인격 존엄에 해당하는 정원 명령이에요. 정원 명령은 조건 따지지 말고 무조건 이걸 지켜야 돼. 실천이성의 판단에 따른 걸 무조건 이거는 따라야 돼. 실천이성의 판단에 따라 네가 정직 보편화 가능한 거 무조건 따를 수 있도록 정직은 보편화 가능한 거 따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무조건적 명령에 따라 인간의 인격 존중할 수 있도록 행동해야 돼. 실천이성의 명령으로서. 그래서 정직하게 다른 사람 대우해주는 것은 인격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 너가 실천이성으로 판단했고 정원 명령에 비춰봤을 때 그게 보편화 가능하고 인격 존중하는 행동은 어떠한 경우가 오더라도 무조건 따라야 돼요. 내가 결과가 좋으면 정직하게 행동할게. 물건 잘 팔리면 부자 되면 정직하게 행동할게. 그런 게 아니고 뭐 하면 뭐 할게. A이면 B한다. 라는 건 이미 조건 따진 거예요. 그게 아니고 무조건 난 한다. 왜? 정직한 행동 무조건적 명령이야. 보편화 가능해. 정직한 행동 무조건적인 명령이야. 왜? 인간의 인격 존중해. 나는 그 실천이성의 판단에 따라 무조건적 명령에 해당하는 보편화 가능하고 인간의 인격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행동한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두 번째 살인하지 않는다. 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가 오더라도 무조건 따라가겠다. 무조건적인 명령으로. 정언 명령이니까. 그럼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결과가 온다 할지라도 무조건 정직하고 절대 살인하지 않겠다. 라는 명령. 무슨 명령? 무조건적 명령. 무슨 이성에 따라? 실천 이성에 따라. 이 무조건적인 명령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발휘해야 되니 그게 칸트의 네 번째 선의지라고. 그래서 나는 앞으로 저런 정직한 행동과 살인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인간의 무엇으로 삼고 의무의식으로 삼고 절대적으로 저걸 따르고자 행동하겠다. 결과가 좋으면 하겠다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옳다는 이유만으로 왜? 정언 명령에 해당이 되니까. 그래서 칸트는 선의지에 따른 삶은 결과를 중시하는 게 아니라 동기를 중시하는 거죠. 정직한 게 결과가 좋으면 하겠다가 아니라 정직 무조건적인 명령으로 따라간다. 그래서 이걸 가져다 우리가 뭐라 해야 돼요? 동기 중시하는 것을 결과적인 조언보다 도덕적으로 오름을 중시하는 거예요. 동기를 중시하니까 조언보다 오름을 중시하면서 오로지 저 행동이 내 이성적 판단과 정언 명령에 비춰봤을 때 옳다는 이유만으로 행동하는 것 그러고자 하는 의무식을 발휘한 인간의 의지를 무슨 의지? 선의지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너 왜 정직하게 행동했니? 옳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것이 인간이 따라야 할 정언 명령이고 실천이성의 명령이니까 그래서 옳다는 이유만으로 실천이성의 판단에 따라 정언 명령이 입각하는 그 법칙이 바로 무슨 법칙이냐면 이 선의지가 따르고자 하는 이 동기에 해당하는 이 법칙이 이게 칸트의 도덕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단어가 하나씩 어렵지. 도덕 법칙은 뭔데? 도덕 법칙이 정언 명령에 입각한 보편화된 규칙입니다. 또 이렇게 하면 좋은데 도덕 법칙은 보편화된 준칙이라 준칙 준칙 또 너 뭐니? 뭐야? 너 또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뭐야? 수학이야? 지금? 준칙은 바로 뭐냐면 이거는 개인의 주관적 규칙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거짓말 하려고 한다. 거짓말 거짓말 내가 거짓말 해야지 자 실천이성 판단해봐요. 거짓말 왠지 악 같죠? 악 근데 거짓말 하고자 하는 게 개인의 주관적 규칙이야. 자 공식처럼 가보세요. 개인의 주관적 규칙이 뭐예요? 준칙이에요. 거짓말 하고자 하는 준칙은 보편화돼야 안 돼요? 누구나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거짓말 하고자 하는 주관적 규칙은 보편화된 준칙이 될 수 없으니까 도덕법칙이 안 돼. 그럼 거짓말 하면 돼야 안 돼? 안 돼. 어떠한 경우가 오더라도. 자 그럼 보세요. 정직 내가 정직하게 어떠한 행동을 하려고 해. 그게 내 주관적 규칙이야. 정직하고자 하는 주관적 규칙 주관적 규칙이 뭐라고? 준칙 정직하고자 하는 주관적 규칙은 준칙 은 보편화돼야 안 돼. 보편화된 준칙이 무슨 법칙? 도덕법칙을 도덕법칙을 동기로 삼아 따르고자 하는 의지가 무슨 의지? 선의지. 그때는 결과 고려하지 않고 도덕법칙은 보편화된 준칙이고 인격 존엄성 실현하니까 무조건 따르는 명령으로 정헌명령으로서 무슨 이성으로? 실천 이상의 판단 그게 칸트의 의무론의 핵심 그래서 여기가지고 이제 문제 만드는 게 뭐야? 모든 준칙에 따르는 삶이 도덕적인 삶이다. 땡! 준칙은 주관적 규칙이잖아. 모든 준칙이 아니라 어떤 준칙? 보편화된 준칙에 따르는 삶이 도덕법칙에 따르는 삶이고 그것이 도덕적인 삶이죠. 그러면 보편화된 준칙이 도덕법칙이지 모든 준칙이 도덕법칙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준칙에 따르는 삶이 도덕적인 삶이 아니라 도덕법칙에 따르는 삶입니다. 도덕법칙에 따르는 삶이 도덕적인 삶이죠. 그것은 어떤 준칙? 보편화된 준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칸트가 한 상황 난리 환장 나는 거지. 단어 자체도 일단 생성 실천이성은 뿌웨! 준칙! 준칙 책 봤더니 맥심 써있는데 뭐 먹는 거니? 무슨 커피풀 랜드야? 경률 또 경률은 또 뭐야? 경률하고 준칙하고 똑같은 말이야. 준칙! 주관적인 규칙 주관적인 규칙 주관적인 규칙 주관적인 규칙은 준칙 이 누구나 행할 수 있는 보편화된 준칙 되면 무슨 법칙? 도덕법칙 그래서 모든 준칙에 따르는 삶이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화된 준칙에 따르는 삶이 도덕적인 삶 그 보편화된 준칙이 도덕법칙을 행위의 동기로 삼아 오로지 옳다는 이유만으로 의무식 발휘하고자 하는 의지 인간의 선의지 이게 따르는 것은 조건 좋으면 할 게 가 아니라 무조건적 명령에 따르는 정험명령에 입각한 행동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칸트는 현실의 어떤 경험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 실천 이성으로 내가 정직하게 행동할까? 정직하게 행동한다 일단 주관적 행동 규칙이에요. 준칙 정직하게 행동한다 그 주관적 준칙이 보편화 가능한가? 따져봤어. 보편화 가능해. 보편화된 준칙 됐어. 정직 두 번째 정직은 인간 인격도 존중해. 그러면 정직하고자 한다는 내가 정직하게 행동을 하고자 한다는 주관적 규칙이 보편화된 준칙 무슨 법칙이 됐어? 도덕법칙이 된 거죠. 그 도덕법칙을 조건 따지지 않고 무조건 따르려는 정험명령에 입각해서 인간의 의지 발휘하면 무슨 의지? 선의지예요. 얼마나 아름다워. 인간이 정직하게 살아. 항상. 당신이 왜 정직하게 삽니까? 정직해야만 하니까요. 좋으니까가 아니라 좋은 보다 옳은 좋은 게 좋은 거야. 정직하게 살면 정직하게 살면 내가 뭐 정직하게 물건 팔면 가게가 성공할 수도 있고 정직하게 살다 보면 결과적인 이익이 올 수도 있고 결과 따지는 거잖아. 그게 아니고 오로지 옳다는 이유만으로 좋은 게 좋은 거야가 아니라 오로지 그 행동이 옳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가 선의지라. 내 마음속에 빛나는 도덕법칙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머릿속으로 만든 도덕법칙 얼마나 아름다워. 그걸 따르고자 하는 인간의 선의지 얼마나 빛나 보여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자체로 선한 선의지에 따른 삶을 강조하는 게 칸트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생각해보면 그래 인간의 머리로 결론은 그거네. 김지기쌤. 내용은 어렵지만 머리로 판단했을 때 도덕적으로 옳은 거 해라. 그런데 안에 구조 자체가 조금 단어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생윤의 거의 끝판왕이야. 왜? 왜 그래요? 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도덕적인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데 당연한 이야기인데 안 하니까. 현대 사회의 사람들은 좋은 삶을 살고 싶어요. 좋은 게 좋은 거. 거짓말해서도 결과가 좋으면 좋은 거. 도덕적으로 약간 악한 행동하더라도 결과가 좋으면 좋은 거. 그게 아니라 오로지 옳다니우마로 저렇게 행동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냐. 우리가 좀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칸트 기출문제 보다 보면 여러분들하고 수업할 때 약간 좀 어이없는 상황이 하나 나오는데 기출문제 2015년도 문제인데요. 뭐냐면 이건 윤사도 똑같아요. 지금 칸트 끝판왕이고 내는 건 생윤윤사 다 똑같이 들으시면 돼요. 근데 A라는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 다친 사람을 봤어. 다친 사람을 봤는데 나는 이렇게 바쁘니까 피하고 싶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오로지 저렇게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는 도덕법칙이 이렇게 해서 애들이 막 웃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야. 그렇게 사는 게 원래 옳은 삶이에요. 근데 나는 오로지 지금 바쁜 일이 있지만 이 사람을 도와야겠다는 도덕법칙이 이렇게 해서 근데 심지어 그 상황에서 뭐냐면 그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람이 어렸을 때 자기를 괴롭힌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로지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그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도덕법칙이 이렇게 해서 도와줬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친구가 이제 당신 내가 옛날에 당신 괴롭혔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럼 뭐라 답변해? 그 가상 상황에서 어? 뭐라고? 샵 땡땡 어? 도와줘야만 하니까 샵 땡땡 좋은 보다는 옳음 우선 그게 그 사람의 답변이니까 애들이 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가 이상한 거지 그렇게 살아야 맞죠. 우리가 그래서 칸트가 중요시되는 거예요. 자 정리 칸트 자율성 경향성 배제 지금 밥 안 먹어요. 두 번째 실천이성에 따라 판단 한 것을 정원명령에 입각해서 보편화된 준칙 인격 존중하는 준칙 이러한 도덕법칙을 무조건 따르고자 하는 정원명령에 입각한 의지파리 선의지에 따른 삶 이 바로 칸트의 도덕적인 삶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행복할 수도 있는 거지 행복을 추구하는 게 시작점이 아니에요. 공리주의자들처럼 도덕적으로 살다 보면 행복할 수도 있지 근데 행복하게 살기 위해 시작점 자체가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도덕적인 삶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 도덕 중시하는데 그래서 약간 뜬구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칸트 사상 자체가 두 번째 자 두 번째예요. 칸트 여기서 여러분들 항상 헷갈리죠. 도덕적 가치 와 의무 이거는 방금 했던 이야기 정리예요. 자 보세요. 여기 누가 있냐면 정직한 상인이 있어요. 상이 정직하게 물건을 팝니다. 그럼 정직하게 물건을 팔았으니까 이 사람은 뭐하고는 일치한 거냐면 정직해야 된다. 도덕적인 의무와 일치했어요. 정직하게 물건을 팔았으니까. 그런데 정직한 상인한테 물건을 왜 이렇게 정직하게 팔았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두 가지 두 명인데 A라는 정직한 상인과 B라는 정직한 상인이 있었는데 A라는 상인한테 왜 물건을 정직하게 팔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정직하게 물건을 팔다 보면 이익이 되니까 그 경향성에 이끌려서 정직하게 물건 판매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러다 보면 저한테 이익이 되니까요. 이건 경향성에 따라 의무와 일치한 거예요. B라는 사람한테는 당신 정직하게 물건을 팔았는데 왜 정직하게 물건을 팔았어요? 그것이 오로지 도덕 법칙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물건을 파는 것이 의무의식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따라야 할 마땅한 의무감이라 생각해서 선의지에 입각해서 저는 물건을 정직하게 팔았습니다. 둘 다 정직하게 물건을 판매한 의무와 일치했어요. 그런데 칸트에 따르면 경향성과 이익에 이끌린 이제 이해되겠죠. 이 사람은 도덕적인 가치가 없어. 경향성이 이끌렸기 때문에 단순히 의무와 일치했을 뿐이에요. 도덕법칙 의무식 의무감에 따라 선의지에 따라 정직하게 물건을 판 이 사람이 도덕적 가치가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경향성 이익에 이끌려서 도덕적 가치가 없는 행동은 했지만 이 사람이 가게가 이렇게 돼서 행복하게 잘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람의 본심을 알아서 저 사람 돈 벌려고 저렇게 사는 거래. 그러다 가게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선의지 이익과 도덕적 가치 있는 삶을 살았는데 이 사람의 가게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얼굴만 봐도 얼굴 자체가 군자야 군자. 얼굴만 봐도 도덕성이 뚝뚝 떨어져. 저 가게가 마음이 되게 편안해. 그 사장님 만나가지고 사장님 왜 이렇게 물건을 정직하게 잘 파세요? 오로지 그것이 도덕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같은 인스타에 올라오고 있는데 도덕의 아이콘 상인 해가지고 엄청난 도덕의 성지가 되겠지만 칸트가 실존한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가게가 잘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러다가 이 가게가 뭐 할 수도 있냐면 망할 수도 있어요. 이건 몰라 어떻게 될지. 이건 외부 영향이니까. 그래서 정직한 상인이 의무와 일치는 하는데 경향성이 이끌려서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사람은 여전히 의무와 일친했지만 도덕적 가치는 없는 삶이고 도덕법칙과 의무식과 의무감에 따라 선의지에 입각한 도덕적 가치가 있는 삶을 산 비상인은 이 사람도 행복할 수도 있고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도덕과 행복은 필연이 아니에요. 도덕적 행복한 삶이 도덕적이다. 최대다수 최대 행복을 살아가는 것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이다. 그건 공리주자들이 하는 거고 칸트는 도덕과 행복이 꼭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양립할 수는 있다. 도덕적인 삶을 살다 보면 행복할 수도 있습니까. 그래서 정리해보면 의무와 일치한 행동은 경향성으로부터 나올 수도 있고 의무의식으로부터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경향성이 입각해서 의무와 일치한 건 도덕적 가치 없어요. 두 번째 의무의식으로부터 출발해서 의무감으로부터 출발해서 의무와 일치한 행동 선의지에 입각해서 의무와 일치한 행동 도덕적 가치 있어요. 그런데 의무와 일치한 행동이 도덕적 가치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지만 의무와 일치한 행동이 행복할 수도 있고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의무와 행복은 항상 일치하는 것도 아니고 도덕적 가치와 행복이 항상 일치하는 것도 아니고 양립 도덕적 가치는 행동을 하다 보면 행복할 수도 있다. 의무와 일치한 행동을 하다 보면 행복할 수도 있다. 다만 이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도덕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그러면 이걸 하나씩 적용시켜 보면 생명윤리에 입각해서 태아를 모체로부터 인공적으로 분리시키는 인공임신 인공임신 중절 이 낙태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찬성하는 논구는 누가 이야기하냐면 공리주의에서 하죠. 대표학자 싱어 공리주의에 입각하면 태아 아직 고통을 못 느끼는 태아 보다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갈 사람이 있다면 그 태아를 인공적으로 분리시켜서 죽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태아를 가다 인간으로 볼 수 있냐 없냐 이 문제인데 칸트에 따르면 결과가 A이면 B한다 안 되죠. 그래서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절대 예외 없다. 두 번째 자살 자살 스스로 내 인생을 가져다가 마감시켜서 결과적인 어떠한 것을 누리고자 한다 절대 안 돼요. 칸트는 칸트 자살 예외가 없어요. 조국의 영광을 위한 자결조차도 칸트는 절대 안 됩니다. 조국의 영광이라는 무언가의 실현이 된다면 이미 가언이에요. 조건 따져서 절대 안 돼요. 현대 의학으로 더 넘어보면 그렇다면 안락사 육체적인 고통과 경제적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안락사를 하는 것 안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적극적 안락사는 당연히 더 안 되죠. 지금 인간을 가져다 수단시만 하는 인체 실험을 행한다 안 되죠. 왜? 칸트는 인간을 수단시만 하면 안 돼요. 또 이것 때문에 헷갈리지. 수단시 할 수는 있어요. 수단시 여러분 지금 저를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잖아. 김재수 선생님 칸트 끝내준대 들어와 수단으로 이용했잖아요. 근데 수단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저를 목적으로 존중하기 때문에 강의를 잘 들으면서 저 사람 오늘 또 스튜디오에서 난리치고 계시구나. 전 이 공간을 사랑하니까 저분 또 저렇게 강의하시나 또 힘드시겠네. 밥도 안 먹었다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존중하는 거죠. 수단시만 하는 게 아니고. 수단시만 하면서 저 옷이 뭐야. 뭐 장난하는 거야. 뭐 형형색세 입고 뭐 하시는 거지. 뭐 이렇게 밥도 안 먹고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거. 비난하면 안 되죠. 그건 수단시만 하는 겁니다. 근데 인체신할지 이런 낙태를 할지 자살을 할지 이런 것은 인간 수단시만 하니까 이런 것들 다 안 된다고 봐서 이쪽 문제의 영역에서는 칸트가 출제가 잘 많이는 안 돼요. 쉽게 출제되면 되죠. 안 되니까. 공리주자들이 부분적으로 찬성하니까. 그래서 칸트 출제할 때는 앞에 이론 파트 어려우니까 칸트의 도덕적 가치와 행복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을 많이 괴롭히는 영역이 이제 어디서 괴롭히냐면 3단원 형벌 가서 괴롭히는 거죠. 그럼 보세요. 좋음보다는 오름이에요. 형벌을 부과하면 범죄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면 좋아. 범죄 예방되고 좋으면 부과해. 이건 아니잖아. 그래서 형벌을 통해 칸트는요. 칸트예요 지금. 어떠한 선 실현하는 게 아니에요. 형벌은 어떠한 선이잖아. 선. 이게 조음이야. 형벌은 어떠한 조음을 실현하기에 부과한다. 아니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 오름 공적 정의를 실현하니까 오름을 구현하니까 형벌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뒤에 가면 모든 사상과 공통이야. 근데 형벌은 부과하면 선이 실현돼. 왜? 사회 구성원 생명이 보존되거든. 루소. 형벌을 부과하면 정의 실현하는데 그것은 선도 실현돼. 최대 다소 최대 행복. 베카리아 벤다. 형벌을 부과하면 선이 실현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것이 정의이기 때문에 부과한다. 그게 칸트예요. 형벌을 부과했다고 어떤 결과 고려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아까부터 계속 봐봐. 이론 시작부터 좋으면 하겠다가 아니야. 무조건 이거 해라. 아니 결과는 결과 고려하지 마. 결과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그건 몰라. 우린 몰라. 일단 도덕적인 가치 도덕 법칙에 따른 정언명령에 따라 선의지 발휘하고 살아. 그게 인간이야. 사회도 마찬가지야. 어떤 좋음을 실현하고자 결과적인 좋음을 실현하고자 형벌을 부과하는 거 아니야. 오직 정의 실현이야. 그래서 칸트 출제할 때 뭐라고 그래요. 형벌 부과하는 것은 오직 무슨 명령으로 결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언명령에 입각해서 그 정언명령에 입각해서 부과할 때 오직 형벌의 양형 양형은 올해 수특에 나와서 여러분들 질문 많은데 양과 정도예요. 형벌의 양과 정도를 정할 때는 오직 보복법에 따른 오직 보복법에 따른 형벌은 정언명령으로 부과하는 거야. 정언명령에 입각해서 어떻게 부과하는 거야. 너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 다른 거 없다. 너가 범죄를 저질렀어? 그 다음 범죄를 저질렀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너한테 우리는 형벌 부과하는 거야. 보복법에 입각해서. 아니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왜 근데 나한테 부과하는데 너는 너는 보복을 원하는 게 아니다. 너는 보복을 원하는 게 아니다. 누가 범죄자. 이거 가지고 이제 말장난 하는 거야. 처벌받을 행위를 의혹했어. 처벌받을 행위를 의혹했지 처벌을 의혹한 게 아니야. 처벌받을 행위로서 무엇을 더 의혹했냐면 범죄 행위, 범행을 의혹한 거야. 의도하고 원했다. 너는 처벌받을 행위로서 범행을 의도하고 원했기 때문에 범죄자로서 보복받아야 돼. 근데 너 잘 생각해봐. 칸트는 인간의 인격 되게 존중한다. 인간의 인격 되게 존중하는데 너가 범죄를 저질러서 처벌받을 행위를 원하고 범죄자가 되었어. 그래서 범죄자가 처벌받을 행위를 하고 감옥에 들어가 있어. 심지어 살인자. 살인자는 사형을 의도한 게 아니야. 사형 받을 행위로서 살인이라는 범행을 의도하고 원한 거야. 그러면 너는 사형 받을 행위를 의도하고 원했어. 범죄자가. 스스로. 자신의 무엇으로. 자유의지로. 너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지금 범행을 의도하고 원해서 실현했잖아. 사람 죽였잖아. 그리고 감옥에 있어. 감옥에 있으면 너는 지금 무슨 죄책감에 사로잡혔냐면 나는 사형 받을 행위를 의도하고 원했어. 계속 감옥에 있어. 감옥에 있어. 나는 사형 받을 행위를 의도하고 원했어. 근데 왜 안 죽여주는 거지. 하루 이틀 삼일 사일 오일 나는 사형 받을 행위를 했는데. 나는 사형을 의도한 건 아니지만 사형 받을 행위로서 살인을 의도하고 원해서 행동했어. 근데 왜 날 안 죽여주는 거야. 죄책감에 사로잡혀있어. 이런 인간의 인격을 존중하는 국가의 이틀은 뭐냐면 너가 지금 너 범죄자 살인자야. 너는 사형을 의도하고 원하지는 않았지만 사형 받을 행위를 너의 자유의지로 의도하고 원했다. 그렇다면 우리 국가가 너가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하루 이틀 삼일 고통 가득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너를 죄책감에 해방시켜주면서 너의 인격을 우리는 존중해줄게. 그러니까 죽어. 가 감사합니다. 저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주시고 제가 사람을 죽여가지고 지금 살인자가 됐는데 저는 사형 받을 행위를 의도하고 원했는데 저의 의도하고 넌 바를 실현시켜주시는군요. 저의 인격을 존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약간 이상하지?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안 맞잖아.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이런 건 이야기가 안되는데 머릿속에서 응? 머릿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카리아 같은 애들이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아니 국가 계약 맺을 때 국가가 나 죽일 거 동의할 사람 누가 있냐. 현실적. 얼마나 현실적이야. 깔끔하지 그냥. 딱. 형벌 부과할 때는 야 사람 죽는 거? 그거 알 수 없는 고통이잖아. 알고 있는 고통 현실적으로. 너 평생 짚날라? 어? 너 국가가 죽인다? 죽여봐! 이거잖아. 너 평생 짚날라? 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짐승처럼 짚날라. 어? 무섭잖아. 그러니까 사용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 깔끔하죠. 베카리아. 아니 알 수 없는 고통보다 알고 있는 고통이 힘들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것도 이해 잘 못하시던데? 공리주자들. 알 수 없는 고통. 제가 강의 때는 한 번 했는데 현역분들 수능시험장 들어가는 거 알 수 없는 고통이야. 그냥 가. 그래서 이 강의를 많이 듣고 있는 N수생분들. 마음 아프죠. 현역분들도 물론 마음 아픈데 N수생분들. 알고 있는 고통이 해봤어 지금. 해본 고통 또 들어가. 그 고통 또 와봐. 안 돼요 지금. 이런 건 현실적인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범죄자한테 돌아보면 형벌을 통해 어떤 좋음을 실현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외부가 해? 국가가? 정의 실현. 이 뭔데? 무조건적 명령으로 보복법 실현하는 거야. 보복은 왜 가야 돼? 음. 범죄자가 처벌받을 행위를 의도하고 원했거든.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처벌받을 행위를 의도하고 원했으니까 이 자유의지를 실현시켜주는 거야. 너 보복받을 행동을 원했잖아. 보복시켜줄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범죄자의 무엇을 존중하는 거냐면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너 인간이니까 생득적인 인격을 그래서 존중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결국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어떤 좋음 실현하는 게 아니라 형벌은 그 자체로 옳아. 왜? 범죄자의 인격도 존중하고 보복법을 실현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인 좋음으로써 형벌을 부과하는 게 아니다. 그 뜻이죠. 그래서 오직 보복법만이 정의 실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형벌에 따른 좋음 실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로 어떠한 도덕적인 삶, 도덕성에 기여하는 삶, 인격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5번. 자연과 인류. 그럼 칸트에 따르면 인간은 저러한 도덕성과 인격성 실현하고 살아요. 그런데 이 도덕성과 인격성에 좋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연적인 소질을 너는 가지고 태어나요. 그 자연적 소질이 바로 뭐냐면 공감 능력입니다. 다른 것들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자연적 소질에 따르는 공감 능력을 잘 개발하는 사람이 사회성도 좋고 보다 도덕적으로 인격적인 삶을 살 수 있다가 칸트예요. 생각해봐요. 도덕적으로 잘 사는 사람은 사람들과 교감을 잘 할까 안 할까 하겠지. 칸트가 이야기했던, 칸트가 이야기한 인간을 한번 그려봐요. 이렇게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인간이지만 그려봐요. 정말 도덕적으로 잘 사는 사람. 물건도 정직하게 판매하고. 범죄도 저지르지 않고. 오로지 도덕법칙에 입각해서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약간 이상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칸트에 따르면 보다 사람들과 공감 능력 발휘하고 마음 따뜻한 사람일수록 그런 행동을 더 잘할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칸트가 생각했던 이상적 인간이 집안에 혼자 틀어박혀가지고 반사회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혼자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그건 불가능하고 칸트에 따르면 보다 사회적인 사람으로서 공감 능력 발휘하고. 봐봐. 집에 이렇게 강아지도 잘 쓰다듬어주고 고양이도 예뻐하면서 꽃도 잘 가꾸는 사람이 도덕법칙 더 잘 실현하지 않겠어? 그게 아니고 집안에 강아지 때리고 꽃 함부로 맨날 꺾고 이런 사람이 도덕법칙을 실현한다? 그래서 칸트가 말하죠. 자연적 소질에 해당하는 공감 능력을 잘 탁월하게 발휘한 사람이 도덕성과 인격성 실현을 잘한다. 그럼 이 자연적 소질과 공감 능력에 악 영향을 주는 게 뭐겠냐. 나쁜 영향을 주는 거. 그게 자연을 가다가 생태계를 생태계 파괴하는 거죠. 함부로 동식물을 학대하거나.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태계를 함부로 파괴하거나 생태계를 학대시키고 동물 괴롭히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늙은 말에 대한 감사. 오랫동안 길러왔던 강아지에 대해서 사랑의 감정을 표출하는. 이게 훨씬 도덕성, 인격성 실현에 도움이 되죠. 도덕성, 인격성 실현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에게, 인간이 행해야 될 직접적 의무예요. 이 인간의 직접적 의무를 실현하는데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생태계를 함부로 파괴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칸트가 말하길 생태계에 대한 의무는 생태계 그 자체에 대한 의무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의무를 지닌 것이고 직접적으로는 결국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인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연관리에서도 인간 중심주의인데 여러분이 헷갈려하는 이유는 동물 함부로 학대하지 말아라. 왜? 인간성이 안 좋으니까. 결국 인간 자기 자신을 위한 직접적 의무를 위해 동물을 학대하지 않는 것. 동물을 학대하지 마. 동물도 쾌고 감수 능력 느껴. 싱어. 동물을 학대하지 마. 동물 삶의 주체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존중받을 이유가 있어. 그게 직접적 의무예요. 칸트한테는 무생물까지도 직접적으로 존중받을 이유는 없어요. 간접적으로 의무는 있어. 누구를 위해? 인간을 위해. 직접적 존중의 대상은 인간만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도덕성과 인격성을 실현하고 살아야 되고 저 도덕적인 인간의 인격은 함부로 그렇다면 간섭하면 안 되겠죠. 인격적 존재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까지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칸트 보세요.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예요. 인간은 자율성 실현할 수 있어요. 자율성 실현할 수 있어서 인간은 경향성 배제하고 실천이성 발휘하고 스스로 도덕법칙 세우고 스스로 지킬 수 있어요. 스스로 이 도덕법칙 세워서 보편화된 준칙에 입각해서 정헌명령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스스로. 스스로 이 정헌명령에 입각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인간은 수단시만 하지 않고 인간 인격 존중하고 살아야 해. 그 인격 존중은 어디서도 하냐면 범죄자까지도. 그래서 범죄자의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사회적인 결과적인 좋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것이 옳기 때문에. 옳다는 이유만으로. 그럼 인간은 그렇게 도덕성과 인격성을 잘 실현하고 존중받고 살아야 되는데 인간 인격 존중하는 사람이 생태계를 함부로 파괴시킨다? 그거 너 인격에도 안 좋아. 그러니까 생태계에 대한 간접적 의무. 그리고 인간이 이처럼 인격 존중받고 자율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인간의 인격과 유사한 개념으로 놓는 게 여섯 번째 국가입니다. 국가는 인격체라고 보면 돼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럼 국가 보세요. 국가. 자 인격체 함부로 간섭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국가도 함부로 그래서 간섭하면 안 돼. 그럼 국가 간섭하지 않고 어떻게 평화를 실현할래? 칸트의 영구평화로. 마지막. 전 세계 전쟁에 사라진 영구평화는 어떻게 실현할 거야? 영구평화 실현하기 위해서는 APC 국가가 각각 국가의 권력은 공동의 것으로 생각하는 공화정 유지해라. 왜? 절대 군주제면 군주가 전쟁하자 하면 전쟁이 일어나버려. 그게 아니라 공화정에서는 군주가 아무리 전쟁하자고 하더라도 국가 권력이 나눠져 있으니까 하자마자 싸우다가 전쟁이 잘 안 일어나.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시민적 정치체제는 공화정 유지하고 APC가 중요해요. 국제연맹을 만드는데 국가의 자유인정한 자유로운 국제연맹 국제기구. 함부로 간섭하는 게 아니야. 야 너 간섭해. 너 간섭하고 너는 너 BA 간섭해서 A 국제연맹 가입시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비조항의 내정 불간섭 원칙에 예외가 없어요. 함부로 간섭하면 안 돼요. 국가에. 국가가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모인 국제연맹에 따른 무슨 법이냐면 이게 세계시민법. 인간 인격 함부로 간섭하면 안 되는데. 아니 범죄자 인격도 존중하는 마당에. 국가를 함부로 간섭한다? 안 돼요. 자발적으로 자유로운 국가가 공화정 상태에서 개별 국가의 주권은 국가가 소유하고 국제연맹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전세계는 하나로 통일하는 거 말이 안 돼요. 국가 간섭하는 거니까. 그래서 국제연맹에서 우리가 서로서로 세계관계가 우호적 관계로 될 수 있도록 법을 스스로 자신들끼리 마련하고 지키자. 그래서 세계시민법은 각국의 우호관계를 증진하는데 국한시키라는 건 간섭하지 말라 그랬죠. 그것도. 국가도 인격체니까. 그럼 국가는 하나의 인격체이다 보니까 세계시민법에 따라 이방인이 온다면 그 이방인을 환대할 수 있다는 환대권인데 여기도 보세요. 이방인은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어. 시민은 아니야 그 사람이. 우리나라 시민은 아니지. 우리나라 왔다 해서 우리나라 시민은 아니잖아. 그런데 그 사람도 나면서부터 아까 범죄자도 가지고 있는 생득적인 인격을 소유하고 있어요. 이거 존중하라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 연계교제도 여러분 물어보는 게 뭐냐면 다른 나라 사람들 왔다 해서 박예주의 정신에 따라 사랑의 정신에 따라 존중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도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존중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이 똑같죠. 시작할 때 인간 자율적 존재. 스스로 법칙 세우고 산다. 간섭하지 마. 범죄자도 간섭하지 마. 그 인격 존중하는 사람 자연 함부로 훼손시키지 마. 너의 인격을 위해. 그리고 마지막 국가도 인격체인데 국가 함부로 간섭하지 말아라. 다른 나라 사람 오면 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시민은 아니지만 그 사람 인격 존중해다. 생득적으로. 그 세계 시민법에 따른 인격 존중은 박예주의. 사랑의 정신에 따라 그 사람 존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하나의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거죠. 이게 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칸트 내용을 다 정리시켜야 됐어요. 생일에 나오는 거. 쉽지 않아요. 이러한 칸트의 사상을 계승했던 국제평화에서 이상주의. 칸트가 이상주의는 아닙니다. 이상주의에 영향을 줬지. 국제기구 같은 거. 이런 칸트의 사상을 계승했던 롤스. 그래서 그 사상가들이 어려워요. 조금씩. 난해하고. 조금이 아니죠. 더 어렵죠. 그래서 일단 칸트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한 번쯤은 칸트를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야 아 칸트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결국은 앞에서 뒤까지 맥락이 통하는구나. 라고 한 번 정리가 돼야 칸트 뉘앙스를 알 수 있어야. 그래서 얘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조음보다 오름이니까. 그 형벌도 부과할 때 선실현이 아닌 이유가 좋은 결과를 따지는 게 아니구나. 오로지 그것이 옳기 때문에 가는 거구나. 라고 이해가 되면 뒤에까지 이해가 되시겠죠. 국가단화의 인격체기 때문에 내정 불가한 선칙의 예외를 두지 않고 함부로 간섭하지 말라는 거구나. 이게 칸트의 핵심입니다. 이런 칸트의 사상의 핵심. 뭐라 했죠? 칸트가 이 세상에 우러러볼 만한 거. 저 안이 반짝이는 땡 퀴즈라 했죠. 와 내 마음속에 빛나는 도덕법칙에 입각해서 저도 오늘 하루 밥은 먹지 않았지만 오로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칸트의 이야기를 전해주겠다라는 걸 보편화된 준칙 도덕법칙으로 삼아 결과가 어떻든 무조건 나는 오늘 아이들한테 확실하게 칸트를 가르쳐주겠다라는 걸 여러분한테 약속을 걸고 와서 선의지 입각해서 한 거예요. 이 강의가 끝난 이후에 저는 이제 도덕법칙에 따른 강의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강의를 잘 듣고 여러분들이 행복하다면 수강 후기에 남기시고 저도 그걸 보고 행복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 가치 있는 삶이 행복과 양립 가능할 수 있는 삶이 강의대로 실현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의 폭발적인 후기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공감하고자 하면서 퀴에도 보시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칸트라 정리를 시켜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제가 지금까지 왔어요. 인강을 10년 넘게 지내면서 정말 많은 수강 후기 유튜브도 많이 찍어봤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이야기했던 내용들 중에 돌아와서 저를 비난하는 공격들 충분히 겸허하게 다 받아들인다. 네, 그거 플러스. 이 공간에 서서 스튜디오에서 여러분 아무도 없지만 여긴 카메라 감독님만 계시지만 여러분과 이 화면 하나를 통해 수만 명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오늘은 최대 다소가 아니라 도덕법칙에 입각해서 그 삶을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소중히 보내시면서 꼭 행복한 평가원 시험 6평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네요. 퀴즈도 맞추시고 아셨죠? 자, 어려운 칸트 내용 가지고 행복했네요.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